바리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묻습니다. 언제 오실 거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다면 이라고 가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뭔가 가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온다면, 올 때에 너희가 정말 시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을 것이냐 내가 올 때에 너희가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냐 내가 올 때에 너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할 것이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누가 복음에 나올 때 누가 복음에서 믿음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한 5분 동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시간에 대해서 좀 이 설교의 끝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누가 복음 5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4명의 친구가 그 아픈 친구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실천하였습니다 지붕마저 뜯어서 개봉하여 친구를 예수님께로 그들의 행위를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여기서 그들은 이 이야기에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종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절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4명의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7장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죄가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위를 부은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자에게 7장 50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가 많은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수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앓고 있던 그런 여자에 대한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나는 건강이 될 것입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7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께 감사를 하러 돌아왔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8장 42절입니다 맹인 거지에게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4명이 친구들과 백부장과 그 다음에 누구였죠 죄 많은 여인이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믿음이 있었죠 혈루증을 앓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다시 돌아온 나병 환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맹인인 거지가 있었죠 그들 각각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 알려진 사람이든 무명의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 또 유명하지 않은 사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가요? 누가복음 8장에 다시 가서 보시겠습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려온 상황이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들은 너무 두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2장에 보시면 28절 1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4명이 친구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백부장에게 정말 큰 믿음이 있었고 죄가 많은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고 문둥병자에게 믿음이 있었고 맹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자들에게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본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장에 5절 보시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여러 해를 함께 하였는데 4명의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만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그 후에 바리세인들의 질문이 됩니다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올 것인데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떨 땐 나는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의 믿음을 두세 명에게조차 나누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온다고 믿고 있는데 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이 재림성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만 즐길 것이 아니라 매일 마시고 먹고 또 생활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ymn number 329 3.30 Take My Life and Let It Be 3.30 Take My Voice and Let It Be 3.30 Always, only for My King 4.30 Take My Life and Let It Be 4.30 Take My Silver and My Gold 5.30 Take My Life and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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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My Life and Let It Be 5.30 Take My Life and Let It Be 5.30 Take My Life and Let It Be 12.31 Take My Life and Let It Be 5.30 Take My Life and Let It Be 6.31 Take My Life and Let It Be 우리가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러 왔듯이 이곳에 나갈 때 축복을 가득 안고 가서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교제가 우리가 떠날 때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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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